대전 동산고등학교와 대광고에서 프로무대로 옮긴 두 선수 간의 맞대결! 첫 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선 벗어납니다. 포인트 가져가는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김인석 가로막힙니다. 장한재 포인트 장기술 처리할 때 굉장히 정확성이 좋고 봄실이 없는 선수가 조금 유리합니다. 예 그렇죠. 서비스 장한재 오우 멀리 벗어납니다. 장한재 이번 목격은 바깥으로 서비스입니다. 이 점수는 네 네 네트를 타고 넘으면서 장한재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장공사 측에서는 장한재 선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5번을 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점수는 기선입니다. 강한 서브 이후에 3구는 정확하지 않았다 네 서비스로 득점 파이팅력과 유난히 몸놀림도 가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롭지만 잠안재 여기서는 받지 못한 저는 공격력을 주지 않고 막아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갔지만 길민석 득점 서비스 와 2점의 그름을 깨는 길민석 길민석 네트 맞고 넘어온 공 장안재 서비스 점수는 8대8 동점 와 이번엔 길민석 선수가 네트에 덕 차례씩 주고받는데요 아 여기서도 네트가 아 장안재가 다가서는군요 역시나 공격적이었습니다 장안재 게임 포인트 아 가로막힙니다 게임 포인트 상황에서 12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장안재 받지 못합니다 첫 포인트 기적이 있었습니다 포핸드 이겨내는 길민석 포핸드 이겨내는 길민석 서비스는 장안재고요 이번에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해봤지만 이렇게 상대한테 기회를 내주면 안됩니다 그렇죠 장안재 자리를 지킵니다 범실류도 득점 예 한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장안재 동점이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포인트로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민석 한 포인트 길민석 밀어붙입니다 택점 범실을 유도해야 되고요 코스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3구째 멀리 벗어납니다 장안재는 이번 서브로 반격을 시도해봅니다 신경전 공격선족 장안재 그쵸 리시브를 벗어납니다 길민석이 장안잼데요 엑 렉겐지 물렀터진 않습니다 포인트 전환 됐고요 백전 케이민석 게임포인트 길민석 10대 7 장안재 선수 이건 하나 따서 스킬 좀 가꿔야 됩니다 아아... 반지 못합니다 길민석의 득점!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서치포인트 장한재 장한재입니다 이번엔 길민석이 이겨냅니다 득점합니다 하고 범실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길민석 서브 장한재 포스 변화 살짝 길었고 길민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제 범실도 이어졌습니다 길민석! 그렇죠 점수를 초반 넉점 중에 길민석 선수가 석점 하지만 여기서 장한재가 한 포인트 뺏어냅니다 어우! 코스 변화!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범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아아 밀어봤지만 나갑니다 장한재 선수가 주눅이 좀 들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점수는 5대3이 됐습니다 두 선수가 위치를 바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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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7 동점 서비스 득점 길민석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몇 점 안 남았습니다 길민석 벗어나면서 장한재 범신이 무리하다 범신하게 되는데 지금 아주 침착하게 자겠습니다 장한재 서비스인데요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장한재 매치 포인트로 가느냐 경기 동점으로 가느냐 이 한 점에 달려 있습니다 넷츠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장한재 선수가 지민석의 서브 가로막힙니다 장한재 선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